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부 탓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현 장관이나 사편은 장관이나 똑같습니다. 사편은 여가부 장관이 마지막 날 케이팝 콘서트 개최해서 쨘벌이 성공했다고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12일에 사표내셨죠? 사표 날짜는 제가 좀... 9월 12일에 사표냈다고 언론에 나와있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15일에 대통령하고 송별회 하셨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창현 장관, 권영세 장관과 함께 대통령하고 송별회 하셨죠? 끝까지 가자고 얘기하셨다는데 하셨죠?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불리하면 대답 안 하는 스킬은 여전히 대단하시고 이미 시호가 지난 장관이 국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도 논센스이긴 한데 어쨌든 장관의 신분이니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쨘벌 현장에서 폭염과 벌레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공짜로 숙박한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생태탐방관 애초 사용 목적은 뭐였습니까? 생태탐방, 일반 국민이 사용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행사 기간 내에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조직위 사무국에서 알아요. 조직위원장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거기서 묵었으니까 뭐 때문에 생태탐방관 받아놓으셨어요? 임대해놓으셨어요? 그건 제가 하지 않았고 사무국에서 했고요. 사무국은 장관회 아닙니까? 집행에 일일이 제가 다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외 VIP용이죠. 그런데 여가부 직원들이 여기에서 머물었어요. 역내에서 함께 고통을 견뎌야 될 여가부 장관 포함 직원들이 다 여기서 머물렀어요. 거기가 31개실인데 25개를 여가부가 임대를 했습니다. 받았어요. 통으로 받았어요. 몇 명 숙박했습니까? 지금 1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명단을 안 냅니까? 제가 명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13명이라고 했는데 25개 방에서 13명이 잤어요? 지금 25개 방에서 13명이 자지 않았고요. 저희 13명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실제로 많은 직원들은 또 글로벌 리더센터나 명단 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국립공공공단하고 확인해본다고 맞춰본다고 명단 내라고 했는데 명단을 왜 안 냅니까? 13명이 맞습니다. 의원님. 13명이 문제가 아니라 명단 내라고요. 누구누구가 거기서 사용을 했는지. 아니, 지금 성명을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냈어요.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냈어요.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부처 공무원들이. 부처 공무원들이 무슨 개인정보예요. 어쨌든 내시고요. 예, 생활관을 여가부가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죠. 명단을 내시고 저희가 국립공공단과 맞춰보고 몇 시를 몇 명이 사용했는지 맞춰보고 거짓이 있다고 하면 바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능하면 책임감과 함께 성실하게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성실함도 없는 장관과 차관의 말로가 지금 어떤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쨘버리는 여가부 장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쨘버리의 파행은 여가부 장관의 무능, 무책임 때문이고요. 차관, 청소년 정책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청소년 실장도 했고. 몇 년 했다고 얘기하세요? 한 4, 5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기관도 근무했죠. 청소년 담당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요. 포함해서요? 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보셨으니 알겠는데 장관이 무능하면 차관이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 여가부 폐지에만 골몰하는 나가 책임 놓아버린 거죠. 지금 한간에는 자폭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도는데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한 게 그렇게 한 거예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1분만 더 쓸 테니 시간 좀 넣어주시고요. 쨘버리 비상대표 당시 53개 대학에서 기숙사를 임시소로 제공하면서 관리비용 50억 들은 거 아시죠? 장관 압니까?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비슷해요? 예산이요. 예산이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기숙사 예산은 교육부가 집행했습니다. 교육부가 했는데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이 최종 파 부처에서 얼마 사용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얼마냐고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모르잖아요. 얼마예요?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마요. 49억 5천만 원이에요. 정산되었습니까? 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중이에요? 네. 다 정산됐어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정산된 서류가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정산 중인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다 정산됐는데 여가부는 아직 정산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저희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다 정산했다고 합니까? 무슨 돈으로 정산했대요? 부룡 예산이나 그런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부룡 예산으로? 예비비. 한국이 뭡니까? 예비비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비비 아닙니다. 고등학교, 신업계 고등학교, 신업장려금으로 한 겁니다. 왜 하나도 몰라요? 교육부는 벨트가 있습니다. 뭐 알고 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관의 부문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이 펑크가 난 거고 그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고등학교, 신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취업장려금으로다가 정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미안하지 않냐고요. 의원님. 의원님한테 써야 될 돈이 장관의 무덤으로 쇠거리 파행되고 그 파행되고 치닫거리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정리해 주시죠. 네? 태풍으로 인한... 태풍까지 고민했어야죠. 태풍까지 고민했어야죠. 그게 유로만의 장관 아닙니까? 태풍이 왔을 때 경로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경로에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어디 기숙사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까지도 다 이미 예견되어 있고 기상직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중부 부처의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도 준비 못합니까? 문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다음에 이따가 질의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능해! 국민들이 다 알아!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 의원님, 지금 사표되고 자격 없는 장관이라서 특별한 것도 화나는 죽겠는데 의원장님, 동의청을 하세요.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제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앞에서 선실화...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저? 감사합니다.